여자 100m, 예선 1조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. 이제 권미세 씨 출전이에요. 정부의 경기, 강렬한 햇빛 아래서. 아 은정 씨, 그렇죠. 그리고 진짜 네 남편은 진짜 너무 괜찮은 거 같고. 언니, 언니 그럼. 언니, 어떡해. 이거 부인들끼리 보면 남편 얘기하면 돼. 아니 그냥 남편은 남편이고, 팬은 팬인 거지. 나 이따 인사시켜줘면 안 돼. 어, 네 당연하죠. 남편 보고 있나?